어떻게 보면 모르는게 약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진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사마알미늄이구요 종목고대는 00611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24일 오후 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사마알미늄 오늘도 최고가를 또 찍고 왔습니다 25200원까지 그래서 오늘 23%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윗구리 달고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굉장히 상승흐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계속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엄청 세다 시장 조정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처럼 시장 반등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세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매도로 약간 찍혀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지금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 일단은 지금 장 마감때까지 아직 1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매수세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요 때 누군가 50억 치를 쓸어 담았다 단일 계좌로 그렇게 되면서 투자 경고 한번 들어갔었죠 근데 요 물량 나오지 안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나오지 않고 있죠 아직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뭐 프로그램 매수로 또 잡히고 지금 좀 밑구리 달았다가 다시 먹어가면서 요런 흐름이 또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주 주스가 오늘은 이제 알루미늄 쪽으로 알루미늄 가격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은 알루미늄 테마로 가는 척 합니다 뭐 어쨌거나 조일 알루미늄도 같이 상승이 나와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 최고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온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이렇게 이어와서 한 요정도 이렇게 요렇게 움직이 있어요 거의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계속 그 전부터 나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이랑 같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알루미늄 보통 원자재 쪽 테마로 해가지고 3인방 조일 알루미늄이 원래는 대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pj 메탈까지 pj 메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3인방 느낌이 좀 있는데 오늘은 조일 알루미늄이랑 삼아 알루미늄이랑 거의 비슷하게 같이 좀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추세가 좀 급하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과열 종목이 들어갈 가능성도 어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강한 종목들은 단기 과열 종목 달고도 상승이 나와가지고 단일가까지 달고 가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진짜 강한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단일가 다 안 들어가려고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 종목 만약에 예고가 나오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조정받는 그런 기간이 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전고가인 22,000원 부분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이 잘 나와줬습니다 요 후간 좀 잘 지켜주면서 마감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이번주 와 이번주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추세도 추세 상단도 추세 상단도 다 깨버리게 되면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확실히 이렇게 오를 만한 뉴스가 특별히 나오고 있진 않죠 월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가 이 꼭대기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그저 뭐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평가 저평가 테마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혹은 어떤 숨겨진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단기 보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겠고 혹시 뭐 어제 말씀드린 애플카 뭐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 뭐 특징주의 뉴스 이것저것 써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최재형 테마주였다가 알루미늄 테마주였다가 어쨌거나 다 엮여있는 그런 테마긴 합니다 거기다가 2차전지 쪽 2차전지 쪽은 지금 약간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2차전지 쪽으로는 이제 알루미늄 바 이쪽을 공급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관련지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좀 전기차 쪽이 약간 타격을 받고 있긴 해요 특별히 뉴스가 나온 건 없고 이거는 오늘 시장이 좀 상승이 갭 상승해서 나왔잖아요 조금 급하게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갭을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또 이제 좀 단계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차익 매물들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3 알루미늄도 아까 조금 조정을 이런 식으로 받을 때가 2차전지 조금 타격을 받을 때 같이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받으면서 뭐 지수도 같이 빠지면서 음봉까지 전환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지수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가시고 있어요 오늘도 윗골이 어느 정도 달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달 것 같고 일단은 그 모관 쪽에 있죠 모관 모관 쪽에서 이제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최근에 별로 나오는 물량이 없죠 어제는 조금 나오나 싶었는데 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좀 유효한 추가적으로 상승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3 알루미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들어 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의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런 주의사항과 주의사항과 이런 식으로 장전시황 전일 미국증시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이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현재가 얼마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당일날 당일날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하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이렇게 무료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까지 해가지고 핸드폰과 컴퓨터 모두에서 이 AP 테마주 검색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 투자영부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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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